지난해 가계 신용이 96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959조 4천억 원으로 직접 문기보다 23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 할부금융사의 외상 판매인 판매 신용을 합한 것입니다. 가계 대출은 900조 원 6천억 원으로 처음 9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판매 신용도 58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4분기에만 가계 대출이 19조 9천억 원, 판매 신용은 3조 8천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4분기 가계 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총 생산을 0.4% 웃도는 것으로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